코로나 백신 접종 받으셨죠? 많은 분들이 코로나 백신을 접종했지만 아직도 코로나 백신을 안 맞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급속도로 전파되는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이런 저런 이유로 계속 미루고만 계시면 당신과 당신의 가정 그리고 우리 사회를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오늘도 늦지 않았습니다. 나의 백신 접종이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지켜줍니다. 안녕하세요 카프라TV 시청자 여러분 제임스 아니고요. 오늘 8월 4일 수요일 오후 4시 56분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9월 4일날 모든 페더럴 프로그램들이 끝나면 앞으로 EDD를 계속 받으실 수 있으신 분들 대부분은 POA, PUC, Tier 2, Tier 2 Augmentation 이런 클레임들은 끝날 겁니다. 하지만 두 종류의 클레임들이 9월 4일날 이후에 계속 진행이 될 수가 있고 돈을 계속 받으실 수가 있는데 그분들이 누구신지 어떤 분들은 못 받으시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받으셨죠? 많은 분들이 코로나 백신을 접종했지만 아직도 코로나 백신을 안 맞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급속도로 전파되는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이런 저런 이유로 계속 미루고만 계시면 당신과 당신의 가정 그리고 우리 사회를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오늘도 늦지 않았습니다. 나의 백신 접종이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지켜줍니다. 다른 내용은 지금 9월 4일날 되면 POC, POA, Tier 2, Tier 2 Augmentation 이런 게 모두 다 끝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현재 받으시는 클레임에 클레임 밸런스가 있어도 9월 4일날 이후에는 이런 모든 Federal 프로그램들이 끝나기 때문에 실업소설을 못 받게 되실 겁니다. 하지만 Regular UI 클레임이라는 것은 연방에서 주는 게 아니고 원래 UI라는 것은 UI 클레임 타입은 원래 캘리포니아 또는 다른 타주들에서 스테이트에서 주는 돈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순서가 클레임을 받는 순서가 처음에 자영업자분 POA 받으시는 분들은 모든 분은 9월 4일날 끝나실 겁니다. 여러분한테는 만약에 W2 받고 지난 18개월 동안 여러분이 W2를 받으신 기록이 없으시면 지금 POA 받으시는 분들은 이번에 9월 4일날 되면 여러분에 대한 300불 support, POA, benefit, 주정보권 다 끝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Regular UI로 시작하셨다가 POC 받으셨다가 POC 11주 연장 받으셨다가 29주 연장, 어떤 분들은 FedEd까지 그 중간에 받으시고 근데 그 29주 연장이 9월 4일날 끝나죠. 52주,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업소설을 신청을 하시고 난 후에 52주 이후에 여러분이 뭘 하셨어요? File a New Claim을 하셨죠? POA 제외하고 POA는 File a New Claim 없이 그냥 자동으로 연장됐습니다. Regular UI로 52주 지나신 분들은 클레임 밸런스가 있던 없던 File a New Claim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왜 그러냐? EDD에다가 우리가 실업소당을 1년에 한 번씩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신청을 하는데 얘네들이 한꺼번에 주는 기간이 26주예요. 그럼 6개월 반이죠. 그래서 26주 끝나고 난 다음에 POC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했는데 52주 끝난 후에 File a New Claim을 했어요. File a New Claim을 왜 하냐? EDD에서 우리가 지난 기간 동안 몇 달 기간 동안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현재 그 기존이 18개월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작년 8월 예를 들어서 1일날 2020년도에 EDD의 UI를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여태까지 계속 1년 동안 페더럴 연장 때문에 계속 받고 있었는데 1년이 딱 지나니까 Your Claim has expired. Benefiture가 expired. 다시 신청을 하세요. 그래서 다시 신청을 했어요. 만약에 내가 지난 18개월 동안 W2 받고 일한 기록이 없으면 EDD에서 그 익스텐션으로 그냥 줬어요. PUX든지 PUY든지 그러니까 11주 연장이든지 29주 연장이든지 해가지고 그 Benefit을 계속 받고 있었어요. 9월 4일날까지 계속 받을 거고 근데 Regular UI Claim을 52주 이후에 한 번 했는데 만약에 내가 지난 18개월 동안 Regular UI가 해당되는 Claim이 EDD에서 찾았어요. 그러면은 가끔 경우에 여러분이 Regular UI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Regular UI에서 또 26주를 EDD에서 우리한테 26주에 대한 클림 밸런스를 줬어요. 그러면 그 여러분이 Regular UI를 지금 현재 파우드 클림 하시고 나서 받고 계시면 그거는 9월 4일날에 상관없이 계속 26주 동안 여러분이 실업돼 있는 상태면 계속 Certify라고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뭐가 없어지냐면 그 300불에 대한 연방 보조가 없어지는 거예요. FPUC라고 그러죠. Federal Pandemic Unemployment Competition. 그러니까 여러분이 1년 52주가 지나서 파우드 클림을 했는데 Regular UI가 해당이 되셔가지고 지금 현재 Regular UI를 받고 계시면 여러분은 그 밸런스가 9월 4일날 이후에도 소진이 될 때까지 계속 받으실 겁니다. 하지만 연방에서 매주마다 나오는 300불은 끊길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State Benefit Weekly Benefit Amount가 450불이면 원래는 750불 받았잖아요. 그 300불이 없어지고 그냥 계속 450불만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파우드 클림을 했는데 그 Weekly Benefit Amount가 25불 이상 줄였어요. New Regular UI 클림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PUC 예를 들어서 아니면 PUX 11주 연장을 받으시다가 52주가 돼가지고 파우드 클림을 했어요. 근데 지난 18개월 기록을 보니까 예전에 내가 작년에 실업수당 신청했을 때보다 그 Benefit Year 그 Quarter 그 저기 Base Period의 금액이 좀 줄어서 450불로 450불에서 400불로 예를 들어서 파우드 클림 한 게 WBA가 이제 확정이 400불로 됐다. 확정이 됐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DNC Deferred Payment Program 때문에 여러분은 Regular UI가 해당이 됐지만 그 가격 차이 떨어지는 것 때문에 여러분을 그냥 UI는 나중에 받고 먼저 PUC 아니면 그 Federal Extension의 남은 금액을 먼저 받고 그걸 다 소진한 후에 우리가 네 Regular UI 클림을 다 주겠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Regular UI로 신청을 하셔가지고 금액이 25불 차이로 떨어질 경우에는 여러분을 Regular UI로 더 작은 금액으로 Regular UI를 계속 받으시는 게 아니고 OK. 그러면 PUC로 나머지를 받고 그거를 끝나면 너희들한테 다시 Regular UI를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금액이 적어져서 여러분이 Regular UI 클림이 해당이 됐는데 지금 PUC나 PUX나 PUI 29주 연장을 받으시는 분들은 9월 4일날 이후에도 그 Federal Program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 PUC PUX PUI 이런 클림들이 다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EDD에서 여러분들한테 몇 달 전에 내가 해당됐던 Regular UI 클림을 프로그래밍을 해주고 여러분이 거기 만약에 26주가 있던 뭐가 있던 그거를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 PUC PUX PUI에서 여태까지 받아온 금액이 있잖아요. 지난번 클레임이 지난 Regular UI 클림이 Expired 날짜가 있을 거 아니에요. 1년이 지나서 그때부터 받으신 거 빼고 아마 Regular UI 26주가 해당이 됐으니까 거기서 만약에 9월 4일날까지 6주치를 받았다. 그러면 그거를 빼고 아마 20주만 드리게 될 거예요. 더 받았으면 더 뺄 거고 예를 들어서 10주 기간을 받았으면 9월 4일날까지 그러면 26주에서 10주를 빼고 16주를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9월 4일날부터 앞으로 UI를 4개월 동안 받으실 수가 있겠죠. 제가 아까 말씀은 제가 지금 좀 많은 정보를 빨리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드리는데 조금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3월 29일날 2020년도부터 Regular UI 클레임을 신청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26주 동안 Regular UI 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PUC 13주를 받았어요. 13주 받으신 후에 FedEd 그러니까 FedEd은 그냥 뺄게요. 받고 지금 계속 받다가 여러분이 Regular UI 클레임 신청하신지 1년이 넘어서 파울누 클레임을 했는데 파울누 클레임이 해당이 됐어요. Regular UI 클레임이 왜냐하면 웨이지가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웨이지가 없었으면 그냥 익스텐션으로 가실 거고 9월 4일날 그게 모든 게 끝날 겁니다. 하지만 파울누 클레임 했을 때 EDD에서 지난 18개월 동안 일기록을 봤어요. 지난 18개월 동안 Regular UI 클레임이 해당되는 웨이지가 있으면 여러분은 Regular UI 클레임을 드렸어요. 근데 Regular UI Weekly Benefit Amount가 지금 현재 받는 익스텐션보다 25불 이상 낮아요. 그러면 DNCP라는 프로그램 때문에 EDD에서 여러분들한테 Regular UI 지금 받으면 금액이 떨어지니까 그냥 익스텐션 다음 익스텐션으로 계속 받아라. 그래서 9월 4일날까지 계속 받으실 분들이 계세요. 근데 9월 4일날 이후에는 그게 이제 Federal 프로그래밍이 밸런스가 있던 없던 끝나니까 그게 끝나면 여러분을 Regular UI 클레임으로 수당을 계속 밸런스 남은 금액을 Regular UI 클레임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모든 분들이 9월 4일날 된다고 실업수당이 끝나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300불에 대한 연방보조는 모든 분들이 끝날 겁니다. 모든 분들 못 받으세요. 근데 PUA 받으시는 분들은 지금 다음에 연장이 만약에 되지 않는 이상은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실업수당은 연장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9월 4일날 이후로 연장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에코너머스가 아니기 때문에 뭐 개런티는 못해드리지만 그냥 제 생각에는 그럴 것 같아요. Regular UI 받으셔가지고 52주 후에 파워누클레임을 했는데 Regular UI 해당이 되셨는데 금액차이 때문에 익스텐션으로 9월 4일날 받으시는 분들은 그 이후로 Regular UI 로 또 계속 26주 동안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그 전에 익스텐션에서 받으신 주들이 있으면 그거를 나중에 깎을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업데이트 안나왔습니다. 그거는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많은 정보를 드렸고 약간 테크니컬한 말을 많이 썼는데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창에 넣어주시고요. 오늘은 뉴스 업데이트 여기까지 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